클램프가 작동하지 않을때 좋지 않은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경우는 기어가 파손이 되서 클램프 버튼을 눌러도 클램프가 움직이려고 하는데 못 움직이는 경우 그럴 때는 기어 부분을 청소해 주시거나 클램프 기어를 교체해 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기어 청소하는 방법 그리고 교체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면에 나사 두개 풀어서 옥스키 본체를 여는 것은 똑같습니다 열어주시고 이것 또한 기구부를 만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원을 꺼주시는게 좋습니다 클램프 부분은 요쪽 요쪽이고 요게 검은색 저게 기어인데 저 기어가 파손이 되는 경우 열고 닫는게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저 부분을 확대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육각나사 3개를 풀어서 클램프를 분해하시면 됩니다 이 두개는 부는게 아닙니다 클램프 기어 쪽에는 나사가 다 풀어 주셔야 되는데 나사마다 와사가 두개씩 붙어 있기 때문에 와사 안이점 없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사가 되게 꽉 조여 있기 때문에 짧은 부분으로 먼저 어느 정도 푸신 다음 긴 부분으로 부셔야 될 겁니다 짧은 부분으로 먼저 어느 정도 푸시고 긴 부분으로 풀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터 쪽에 3개 있는 것은 다 푸실 필요 없고 모터가 움직일 수만 있게 풀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모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벨트랑 모터랑 분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 검은색 플라스틱 기어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붙이신 다음 당겨 주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런 다음 다시 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모터를 돌려 주시면 분해가 가능하십니다 요 분해한 것은 다시 확대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램프 플라스틱을 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은 이 사이가 벌려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돌려서 부신 다음에 잘 놔두시고 이 베어링 빼신 다음 잘 놔둬 주시고 이 플라스틱이 파손이 되면은 문제가 됩니다 이 안쪽에 나사산이 잘 있는지 그리고 반대편에도 나사산이 잘 있는지 확인하시고 파손이 너무 많이 돼서 못 쓸 것 같으면은 플라스틱 교체하셔야 되고 안의 찌꺼기만 빼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으면 찌꺼기만 청소해 주신 다음에 다시 베어링을 꼽아 주시고 나사 이 부분도 청소해 주시면 좋습니다 청소하신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조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조여 주셔야지 조립이 가능하십니다 이게 튀어나올 때까지 이제 다시 조립하는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클램프 분해 하신 곳 보면 파여 있는 홈이 보이실 겁니다 이쪽 부분에다가 여기 튀어나온 거 이 부분을 끼워 주시면 됩니다 이 홈에 꼽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조립하는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단 꼽기 전에 벨트 벨트를 다시 걸어 주시고 이 뾰족한 부분을 위에 구멍에 먼저 넣으신 다음에 아까 말한 홈에다가 튀어나온 부분을 넣고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클램프 플라스틱 검은 거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더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벨트를 다시 모터에 걸어 주신 뒤 검은색 기어에 물려 주시고 모터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벨트가 땡땡해지게 너무 땡땡하진 않고 이 정도로 땡땡해지게 한 다음 벨트에 있는 나사를 먼저 아! 모터에 있는 나사를 먼저 좋아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